돌리고 돌리고 아직 총알 많다 왜 이렇게 느리지? 네. 안아. 네. 아. 모르겠네요. 세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또 10만원 충전했으니까. 5만원. 10만원. 15. 20. 20. 30. 35. 40. 45. 50. 65만원. 5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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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돌면 잘 안나와요. 3개. 업그레이드 하다가. 할 때마다 틀릴걸요. 총이 나와야 되는데. 총을 일단 뽑아야 해. 와 꽝이네 총 살 수는 있어요 뽑으려고요 싫은데요? 65만원 썼어요 지금 70만원 75만원 화면이 안 넘어가시죠 안녕 시리즈 엑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대랑 바꾸지 않을까요? 재산을 해봐야 되는데 돌리고 돌리고 아직 총알 많다 오 세 개다 손조심만 세 개 나왔어요 너무 많은데? 나올 수도 있죠 운 좋으면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들죠 근데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들죠 나 왔다 나 왔다 아니요 아직 5만원 안 썼으니까 70만원 70만원짜리 베릴 뽑았습니다 와 진짜 극악이다 어떤가요? 업그레이드 할 건데요? 10까지 이런 거 해야죠 이런 거 해야죠 어 됐다 2 업그레이드 1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3 업그레이드 10 4 업그레이드 이거 센터가서 해야겠다 1 업그레이드 1 업그레이드 1 업그레이드 1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2 업그레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